Q.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... 저는 오늘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1년 내내 되게 좀... 항상 바삐 사는 기분인데 요즘에 좀 생각도 좀 비우고 리프레쉬를 하고 싶어서 어저께 급하게 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. 그래서 바로 예약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좀 가보고 싶어서 번개처럼 그렇게 가보려고 해요. 지금 사실 거의 다 왔어요.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틀었는데 막 고기 구워먹고 있으면 약간 좀... 상황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 이제 오늘이 쉬는 날이니까 왔겠죠. 오늘 쉬는 날이니까 왔는데 너무 흔쾌히 또 매니저 형도 같이 와줘서 재밌게... 아니에요. 오늘 컨셉이 그거... 어... 여유! 여유! 맞아요, 맞아요. 여유의... 여유입니다, 여유.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게 쉬어보려고요. 거의 다 왔으니까 가서 한번 기록을 남겨봅시다. 추억을... 너무 귀여운 강아지 계속 저희 주변을 돌아다녀요. 맴도라예요, 맴도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지금 저는 이 앞에 있는 강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좀 생각보다 바람이 쌀쌀해서 저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못 들어가겠어요. 준비 다 했는데. 너무 여유로워요. 나뭇잎 소리랑 너무 좋다. 눈빛이 참 천해. 강아지? 어. 형 너무 좋다. 나도. 그렇지 않아? 나도 지금 사진 좀 찍고 있어. 어. 어떻게 이렇게 딱히 앉아가지고. 저 걔가. 걔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쳐다봐. 아 내가 신댁쓰이나? 낮잠을 방해했는데나? 약간 좀 있음. 약간 Academic. 대신까지 생긴 fer구를 만들어etr들만으로. fourth RPM. 진심. 매운을 꼼꼼한 젓기들. 참치. 아ular 잘하는 기름. 씨앗이 조금 우리 소will이. 친한 거란. 아아. 대박. 유행. 분리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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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지 않아? 나도 고생하네 밥이 한께도 안 먹으면 죽겠어 그치 뭐 밥을 켜고 밤에만 해야 될까? 치고 치고 그런 상관없지 차라리 그렇게 하고 밥 먹고 낮잠을 한숨 자든 밥 먹고 올게 안녕 밥 먹고 올게 안녕 기 smells 뒤집안 간장 파 Bald something 낱다리 정 하.. 우와 대박! 엄청 빨리 오는데 헉! 엄청 빨리 오는데? 수록 진짜 맛있네 오케이 우리 어느 정도 느낌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못 구운 거는 편집 부탁드립니다. 잘 보이나요? 이렇게. 몇 개는 좀 태워 먹어서 잘라냈는데 이제 테스트 소세지를 해왔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액체는 정말 좋습니다. 너무 곧다. 오케이. 지금 optics가봐. 이번엔 깨닫게만 음악에ỏ 아까 불이 쐈어야 돼. 우리가 일찍 하긴 했어, 불을. 불이 쐈어야 돼. 불이 쐈어야 돼. 올리브유 는 적으셨어요? 쫄쫄쫄 짜파이터 이렇게요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짜파이터까지 참이랑 게 간단한데? 지금 어느 생마늘을 먹는 거다? 네 그래도 고기 굽는 거 나쁘지 않았지? 아니 좋아 딱 딱 해 지금 맛있다 근데 드롭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? 이 향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나? 이런 게 진짜 생각해 보여 난 크게 느껴진다 원래 난 1박 2일 아니면 면제 안 가버렸는데 상계치기라고 나 다니고 싶어 휴대폰을 나는 안 보기로 했잖아 휴대폰을 나는 안 보기로 했잖아 그렇지?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다 핸드폰 없이 다 같은 거 같아 그럼 언제야 핸드폰? 초등학교 때 같은 거 같은데 초등학교? 내가 오늘 하루 지금 몇 시간 안 됐지만 아직은 주변에 시계가 없는데 마트에도 그렇고 시계가 없더라 핸드폰에 안 나가지만 시인지를 모르겠구나 응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뭐 어떻게 흘러가면서 뭐 뭔지 모르겠어 나 그냥 햇빛 설에 있길래 와 아직 낮이구나 이러고 있어 나 뭐 보고 보고 네 네 네 응 색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으면서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아니면 낮잠아서 잘 먹어 우리 아까 5시 반 정도에 잤나? 응 낮잠 2시간 반 많다 어? 많아 귀여운 두 친구 안녕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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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귀여워 우리 대박 형제 같아 어우 낮잠 잤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형 지금 몇 시야? 잠시만요 잠시만요? 지금? 8시 8시 33분 가만히 가만히 가네 아니 자기 다리가 다 있나봐 그런가봐 편한 곳이 있어 아니 어떻게 이게 다 이렇게 앞에 앉지? 게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형 그런 거 한 번 적어보자 우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여기다 적어놨더라고 어? 적어놨어? 어, 하고 싶은 거 적어놨는데 애정 표현이니까? 방아지도 적어놨어 애정 표현이니까? 방아지도 적어놨어 방아지도 적어놨어 방아지도 적어놨어 전자랑 하나도 안 돼 어우 무서워 저기요, 불이 살아냈어 나 불이 망 진짜 좋아하는데 슈퍼 잠시만 다시 방아지도 장애로 브이로그를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말을 별로 안 해가지고 애초에 그렇게 하고 가져온 거였잖아 그래도 브이로그로 돌려놔 낮잠도 너무 좋아 네 확실히 알겠어 나는 쉬면은 아예 뭔가 단절된 느낌으로 쉬어야 돼 세상과 사람과 뭐 춤이나 노래나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 형이 아까 고민 물어봤을 때 지칠 때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낫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들이 나를 더 못시게 하는 것 같아 생각들이 그러면은 실천은 하지 않은데 머릿속만 생각만 가득 차는 거잖아 아 그치 그치 근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시도해보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을 때 지칠 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원을 꺼버려야 돼 나는 이거는 확실히 알겠다 이 모닥불을 하니까 진짜 힘이 된다 나 이거 안 했으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 진짜 아예 나 진짜 이제 진짜 나 좀 좀 흥 안 흥 안 진짜 많이 보는데 또 이렇게 보면 달라, 이런 모습이야. 가자! 아 잘 쉬었다. 잘 쉬었다. 어쩌면 잘 안 RahmenDetories 만들기, 좋은 중이랄immung sensual 이번엔 안 dites up